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좀 노려봤는데 아쿠시티와 김은시 선수가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뭐 경기 막판에 프로답게 경기 막판에 소통하면서 풀건 풀어야죠. 웃는 건가요? 아쿠시티가요? 아쿠시티가 좀 뭐 너무 심하게 마크하지 않았냐. 네네. 서로 웃으면서 뭐 얘기를 하네요. 보기 좋은 장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기할때는 뜨겁게 싸우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또 풀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김은시 선수는